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희원영입니다 어제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하느라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그 다음에 이채익 의원께서 또 그게 아니다 반박을 또 하셨죠 오후에 그걸 내용을 봤더니 그 내용이 다 왜곡된 정보거나 가짜 정보여서 그걸 가지고 또 기자회견 하긴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보도재료 배포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보도재료 못 받으신 분들은 양희.kr 홈페이지가 제 홈페이지거든요 저희 의원실 공식 홈페이지니까 거기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제 왼쪽에는 월성원전 최인접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올라오셨는데요 오늘은 월성 1호기 관련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월성 1호기 재가동 주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원하십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짜뉴스를 근거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월성 1호기 재가동과 신안을 원전 건설 재개를 주장합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을 부정하고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의 빈약한 논리와 왜곡된 정보는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도 열었었는데요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 수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월성 1호기 재가동이 월성 인근 주민 건강과 국민 안정을 무시한 위험한 행위의 다름아님을 밝히고자 합니다 월성 원전 인근 지역의 5살 베기 아이부터 70세 어르신까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몸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5년 요시료, 그러니까 소변검사를 한 거죠 그 삼중수소 분석 결과 월성 원전 최인접 지역에서 살고 있는 5살 아이에게서 17.5리터당 베크렐이 검출되었고 68세 어르신에게서는 28.1리터당 베크렐이 나왔습니다 월성 1호기는 위법적인 절차로 2015년 2월 27일에 수면 연장이 승인되었고 2015년 6월부터 3월로 나와있네요 6월부터 가동되었습니다 월성 원전에서 25km가량 떨어져 있는 경주 시민들 요시료에는 삼중수소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010년에 월성 민간환경감시기구 분석 결과를 통해서 보면 나오는데요 삼중수소가 자연 물질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핵분열시켰을 때만 나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 몸에서는 잘 안 나오죠 다만 핵실험을 하거나 또는 예전에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나왔던 그런 삼중수소 때문에 일부 오염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의 검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언론 보도로 사회적 파장이 일자 원전업계가 수치가 기준치 이하라서 또는 삼중수소는 자연에서도 검출된다며 변명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인공적으로 핵분열시켰을 때만 나오는 그런 방성물질입니다 그들의 아이와 부모였다면 그런 주장을 했을지 의문입니다 경주 지진으로 월성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수동 정지된 2016년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9.8리터당 백크렐로 어르신은 리터당 20.6백크렐로 줄어든 것입니다 월성 1호기가 2018년 6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2019년 12월 연구정지가 확정되던 시점 검사 결과는 더욱 명료합니다 아이는 7.21 그리고 어르신은 12.6으로 2015년 대비 절반 이상 낮아졌습니다 이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의원실이 분석한 그래프에서도 나타나듯이 월성 1호기가 가동 정지되는 시점을 기준에서 대부분 많게는 절반 이상 삼중수소 검출 수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회견에 함께해 주신 월성 원전 인접 주민분들이 그 과정을 직접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월성 1호기 연구정지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 배출량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주민들 체내 삼중수소뿐만이 아닙니다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액체 방수성 물질 중 월성 1,2호기를 1발전소라고 합니다 거기에 삼중수소는 2019년 기준 3.88 테라베크렐로 가동 중단전이 2017년 8.94 테라베크렐에 비해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기체에서도 2017년 43.3 테라베크렐에서 2019년 28.2 테라베크렐로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습니다 월성 1호기가 처음 가동된 1984년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변화 추이를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수명 연장 허가 절차가 길어지면서 월성 1호기는 2012년부터 2014년 연말까지 가동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낮아졌던 삼중수소 배출량은 수명 연장 허가를 받은 2019년 기준으로 다시 증가합니다 경주 지진이 발생한 2016년 9월 이후 3개월간 가동이 중단되었고 고장 중지 등 문제가 겹치면서 이용률이 떨어질 때 배출량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월성 원전은 전 세계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캐나다형 갑 중수로 원전이라서 특히 삼중수소 배출량이 많습니다 경수로인 신월성 1, 2호기와 비교하면 확연히 구분됩니다 중수로인 월성 1호기가 경수로에 비해서 삼중수소 배출이 기체에서 4배에서 5배 가량 높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월성 1호기 정쟁을 멈추고 국민 건강을 우선해야 됩니다 삼중수소 배출량 추이와 주민 요시료 검사 결과가 말하는 점은 명확합니다 월성 1호기 재가동은 주민 건강을 위협합니다 월성 1호기 재가동은 원자력계 이익만을 대변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며 특히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월성 1호기 정쟁화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지 말고 전 세계가 선택한 에너지 전환과 그린 뉴딜에 동참하길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희원영 월성 원전 최인접 지역에 살고 계시는 황분희 스님으로부터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성 원전 최인접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저희는 손자를 키우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중수로 원전은 EAB 지역 제한국의 914m입니다 그러나 914m에서 저희 집은 한 200m고 10m, 20m 예비지에서 떨어져서 사는 주민들이 붙어서 사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원전 핵발전소에서 나는 방사능 3중수소 정말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엑스레이 한 번도 정말 찍으려면 조심스럽게 찍는데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그냥 방사능을 늘 마시고 삽니다 그것도 이 어린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피폭되어서 태어나고 있어요 엄마가 피폭되어 있으니까 뱃속에 있는 애기도 피폭되겠죠 걔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 역시 또 몸속에 3중수소 방사능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한 25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내 손자의 몸속에서 내 몸속에서 방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부 피폭이 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나 한수원은 늘 책임이 없습니다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정말 그 조직입니다 왜? 주민들한테 진실을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3중수소가 나온다는 것도 우리들 스스로가 알아냈지 그 사람들은 3중수소가 나온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늘 깨끗하다 안전하다 값싼 에너지다 좋은 얘기만 몇십 년을 해온 거예요 그러나 그쪽 주민들은 그 얘기에 모두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깨끗하고 안전하다 값싸고 좋은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온 가족의 몸속에서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 한수원에서 한수원에 왜 이렇게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가족의 모든 주민들 전체가 우리 가족뿐 아닌 모든 주민이 거기 사는 주민들 전체가 다 피폭이 되어 있다 했을 때 그 대답은 돌아오는 대답은 기준치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치 미달이니까 괜찮다는 거죠 어떻게 방사능이 내부 피폭이 되어 있는데 그걸 기준치에 준해서 괜찮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들을 정말 좀 안전한 곳에서 키우고 싶어서 그 한수원에 나 정부에 이주를 요구했습니다 도저히 여기선 살 수 없다 너희들 논의에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주민들 조금 깨끗한 곳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 했을 때 법이 없다는 소리를 지금까지 한수원이 우리가 한수원 앞에서 지금 해수로 7년째 지금 농성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되돌아오는 대답은 법과 기준치입니다 주민의 어떤 건강에 대한 것은 아무런 그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그 법과 기준치를 왜 우리한테 자꾸만 주민들한테 강요하는 겁니까? 우리 주민들은 발전소 옆에서 산 우리가 어디 선택해서 산 게 아닙니다 그곳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그것이 고향이었고 거기 사는 주민들은 그분들이 그냥 자손대대 그곳에서 사는 거제밖에 없는데 발전소가 그 이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핵발전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어느 정도 구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데 책임의 필요를 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을 구제를 하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중수로 내역을 가동할 때하고 지금 1억이 하나가 썼을 때 방사능 수치를 검사했을 때 우리 모든 분들한테서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하나만 세워도요 그러면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이 1억이 재가동소리가 나왔으면 안 됩니다 이 통합당은 무슨 생각으로 주민들 생각 안 하고 자기네들 정치하는 것만 생각하는지 왜 재가동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생각 같으면 중수로만은 2, 3, 4억이 다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2주를 시켜주든지 2주도 시켜주지 않고 그냥 그거는 그대로 돌리겠다는 주민들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수용소입니까? 그게 갈 수도 없어요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건강이 나빠지는데 이렇게 해주십사 하면 괜찮다 살아라 또 1억이 맞아서 해 돌린다 하면 우리는 그 주민들은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지금은 통합당이 그냥 주민들의 목을 밟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보다 더 통...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밝은 전기 쓰면서 이 밑에서 이 고통당하고 사는 주민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1억이 재가동소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 손이 이 원자력 안전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1억이는 또 경제성도 없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1억이 재가동에서 손에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미래통합당이 책임지겠습니까? 우리의 이 정말 억울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 언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된 기사 쓰고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불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정말 월성원전 더우드나 월성원전은 중수로 때문에 지금 핵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갈 곳도 없는 중수로를 세우는 것까지 또 돌린다고 하면 그 핵폐기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서울에 갖다 놓겠어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1억이 많은 정말 재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다면 또 주민들은 더 힘들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언론 여러분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이 안타까운 것을 기사에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고 정말 사람이 살 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그래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그래프가 빨간색이 2015년 11월 16일 월성원전 1호기가 위법적으로 숙련 연장 가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빨간색 그래프이고요 그리고 회색이 2016년 9월 12일부터 2016년 12월 9일까지 그때 검사한 건데 가동 중단됐을 당시에 회색으로 다시 떨어졌고 2018년부터는 꽤 오랫동안 가동이 중단되면서 더 많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월성원전 1, 2, 3, 4호기에서 액체로 삼중수소가 나오는 걸 1983년부터 쭉 그래프를 그린 건데 이 빨간색이 월성 1, 2호기 그러니까 월성 1 발전소죠 그리고 분홍색 여기 오렌지색이 월성 3, 4호기 그러니까 오래된 원전일수록 삼중수소의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많이 나왔던 특히나 과거에 9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제일 바닥에 깔려있는 게 신월성 1, 2호기 경수로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경수로 원전과 중수로 원전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기체 기체도 마찬가지죠 월성 1, 2호기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고 그런데 2012년 이후에 월성 원전 1호기가 중단되고 나서는 급속하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중수소 중에서 기체만 뽑아서 이렇게 봤더니 역시나 연도별로 2012년에 월성 원전 1호기가 중단됐을 때 줄어들었다가 재가동되면서 다시 늘어나고 다시 그게 중단되면 다시 줄어들고 그런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소변검사를 했을 때도 방성물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는 1호기가 멈췄기 때문에 몸에서 발견되는 방사성 삼중수소 양이 줄어든 거죠 삼중수소가 바깥에 있을 때는 피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몸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요 구체적인 인체 피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경에 늦어도 그때쯤에 관련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